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수성입니다 11월달에 제가 세미나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총 횟수는 3회차 교육이구요 월요일마다 하는 세미나 교육입니다 첫번째 수업 날짜는 11월 11일 7시에 스타트할 거구요 두번째 교육은 11월 18일 세번째 교육은 11월 25일날 할 계획입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끝나는 수업이구요 첫 수업은 간단한 이론적인거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이론 같은 수업 일단 진행하고 그 다음에 미디움으로 들어갑니다 미디움에서 가장 안전하게 커트할 수 있는 스타일 하나 할 거구요 두번째 시간에는 보호단발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발 스타일에 대해서 두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거구요 마지막 3회차 교육때는 커트 스타일을 한번 해볼건데요 커트에서도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스타일 두가지를 결정해서 커트를 하겠습니다 커트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깐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주십시오 11월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생 모집하고 있으니깐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 11월에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보다 더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문의주시구요 11월에 뵙겠습니다 11월에 뵙겠습니다 12월 3 whichever 야탐스 압력은